안녕하세요. 소니에릭슨의 레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된 박민영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예쁜 스마트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이름도 예쁜 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입니다. 그동안 비슷비슷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에 지겨우셨던 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작고 또 굉장히 가볍고 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보기 드문 스마트폰이 탄생했어요. 여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저 역시도 세련된 디자인의 한눈에 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자분들 셀카 많이 찍으시는데 셀카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. 웃으면 자동으로 셔터가 누르는 스마일 셔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, 활짝 웃는 예쁜 셀카가 탄생하실 거예요.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스마트폰이랑 굉장히 다른데요. 굉장히 가볍고 작아서 청바지 뒷주머니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요.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레이에 또 한 가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. 바로 배터리 기능인데요. 많이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소모가 너무 빨리 돼서 아쉽잖아요. 근데 레이는 굉장히 통 큰 배터리 크기에다가 자체 절정 기능까지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앞으로 여자만을 위한 스마트폰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한 레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. 앞으로 놀라운 경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레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